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화두는 당연히 한미정상폐담 4월 10일, 11일. 여러분들 이 재료가 나왔을 때 북방주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매도입니다. 실제 상황을 잘 미리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전략을 제가 정밀탑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짜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한미정상회담 4월 10일, 11일 이때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점은 이 11일 전에 북로정상회담이 열리는지 이 이후에 열리는지 이거를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하나.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것만 연결시키시면 대단한 성과가 나오는데 한미러 산자정상회담을 유도할 수 있는 게. 이게 4월 5월 달에 북방주를 보는 가장 큰 핵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의 싱크탱크는 벌써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노디라노의 가장 큰 기준이 뭐예요? 핵심 시설, 핵시설 40곳을 폐기해야 비핵하다. 이 가이드라인을 제세한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 북한 절대 수용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재 외교라든지 여기서 다른 에너지가 껴서 단계별 에너지와 우리 또 단계별 과정에서 중간 단계로 제재를 단계별 풀어주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제가 뚱딴지 같이 여기 김한솔 FBI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걸 왜 보이냐면 이분이 누구십니까? 김정남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 전략이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북방주 안 한티 떨어지는 칼날 때 잡아라. 15,000원 붕괴해서 대주주, 중국 민센트 투자 문제 생겨서 블록딜로 급락 투명하고 악재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14,000원, 14,000원, 1,000원 단위당 매수해라. 떨어지는 칼날 잡으십시오 했습니다. 그럼 잡으신 분은 오늘 에너지 나오죠. 16,000원, 17,000원 때 반 때리고 가장 해피한 게 최대 2만 원입니다. 이 최대 2만 원은 이번 4월 10일까지 북한은 어떤 반응도 안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미국 쪽 반응에서 뭔가 긍정적 모멘텀이 나올 때 이 17,000원, 2만 원 정도까지 이 빨간선 라인까지 가는지 보시고요. 그래서 북방주의 전략은 나눠서 팔고 나눠서 산다. 그리고 4월 12일 이후에 만약에 이번 에너지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태로 나오면 이번에 형성된 저점을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더 확인하실 거라고 봅니다. 변동성이 끝내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방주는 어떻게 대응하냐? 호재 나올 때 비율로 때리고 상황이 나쁘게 됩니다라고 할 때 비율로 매수하는 그런 감각으로 6월까지 조절하시면 상당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종목마다 떨어진 진폭, 사이즈, 시가스 총액 상위, 가격대 갖고 조절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설정해보면 1신석제는 진폭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3천 원 돌파하면 때리죠. 이거는 무슨 차인데? 저가인데다가 이거는 DMZ 생태공원. 우리 대한민국 쪽 라인으로 요새 생태공원 조성, 둘레길 조성 이런 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만 하더라도 뭔가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 원에서 2천 5백 원대 반 사고 최하 경우 1천 5백 원과 1천 7백 원면 다사자라고 두 가지 전략을 세웠는데 여기서 바로 땡기면 사진 수량의 반을 3천 원대 오면 때리는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단계불로 더 때려버리는 그런 전략과 4월 10일 이후에 실제 상황이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되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측 입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노, 이미 결정한 것 같습니다. 북한산 석탄도 노, 그런데 DMZ 지뢰 제거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녹화 이런 인도적 차원이나 우리 내에서 가능한 거는 단계별로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차별화시키시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또 현대 엘리베이터 아닙니까? 오늘 장중에는 거의 9만 원 선까지 저라면 우리가 현대 엘리베이터 8만 3천 원, 4천 원 때 때려갖고 7자 보험이면 다시 사고 짧게 짧게 매매하다가 오늘 9만 원 가까우면 9만 원, 10만 원 해서 한 번 다 때려보는 그러면서 에너지를 조절하는 이런 전략을 권해드리고요. 현대건설, 현대로템 이것도 시가 상황이 사이즈가 큽니다. 그런데 이쪽은 북방 외에 예타 면제라든지 일대일로라든지 또 북러, 그다음에 또 우리 러시아의 푸틴, 또 우리 대통령 이렇게 회담이 형사될 때 여러 가지의 또 건설, SOC 이런 게 같이 복합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박스를 권했습니다. 현대건설은 5만 7천 원과 6만 원대 반, 6만 원 넘으면 단기적으로 다, 그다음에 현대로템은 전에 3만 원, 3만 2천 원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121선이 2만 6천 원인데 2만 5천 원과 2만 7천 원에 천 원 단위로 한 번 2, 30%씩 팔아보고 최대 해피한 게 2만 8천 원까지 에너지가 나오나 이렇게 검증을 해보시면서 북방주는 호재 나올 때 때리고 성사가 별로 안 됐어요. 뭔가 불안해요. 또 나쁜 얘기들 나올 때 단계별로 사보는 이런 전략으로 트레이딩 감각으로 한 2, 3개월 보내보시면 그것도 변동성이 고가, 저가는 한 30에서 50% 시가상위 정보 또는 2, 30%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실전에서 트레이딩 감각으로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미국, 중국 시장이 90포인트 오릅니다. 3%나 올라요. 우리 어때요? 오르지만 삼성전자 눌러요. 지수,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 패시브 전략 시가상위 종목에 삼성전자 코스피 1340조에 두 개가 360조.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 갖고 흔들면 100개의 종목 올라가도 지수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해 드렸죠. 오늘 그 저주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싱실라면 오늘 북방주 에너지에 삼성전자바 500원 플러스만 나더라도 한 20, 30포인트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때요? 삼성전자 노이즈.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러한 연골고리를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 결정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작년 11월 말 정도에 이 아마존 클라우드 먹통 국내 수십 개 기업 업무마비 이 뉴스가 떴습니다. 이게 연골고리가 우리 삼성전자 디렘 분량 리콜. 일본 일부 신문에서 8조 시나리오가 어저께 돌았는데 그건 뭐 듣보잡 신문이라서 제가 그건 무시했는데 실제 뭔가 연결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날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 수치랑 그거를 어떻게 전개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옆에는 지금 원달러입니다. 여기 지금 상단을 지금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이거 뚫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뚫으면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경상수지 적자 4월달 여러 가지 이변수 체크하셔야 되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국고채가 급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최악의 시나리오는 3년짜리 국고채 급등하고 그 다음에 원달러 급등하면 용빼은 재주 없어요. 우리나라 엑스탄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그런데 국고채가 3월 5일 기준으로 1.84에서 지금 수직 급락을 하죠. 그나마 그나마 외국인들이 채권을 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초에 여러분들 1월 4일부터 이 급등의 에너지는 3조 7천억 국고채 팔아서 4가지 종목을 샀습니다라고 예고해드렸죠. 삼성전자, SK아닉스, 코덱스 200, 타이거 200 3조 7천억 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폭탄 제조라고 그랬죠. 올려놓고 죽였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현상이 나오나 위험 자산으로 주식으로 가야 되는데 안전 자산으로 채권으로 가고 있답니다. 물론 한국 시장 엑스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채권 쪽에 이 수직 급락은 주식 팔아 채권과 이 코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뭔가 지지하고 올라가 걱정했는데 지금 꺾여 내려옵니다. 이게 꺾여 내려온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금리 인하 가능성 상황을 이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리세션, 장당이 금리 차 큰 그림에 주식은 참 힘들겠구나라는 징후 이거를 예고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위안화 강세, 엔화 강세, 여러분들 달러가 대비 위안화 강세, 엔화 강세 이러면 우리나라는 원화 약세 이 구도가 우리 주식에는 최악의 환경이다. 이것도 4월에 점검해 가시면서 투자 전략 흐름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해 증시는 제가 3200과 2800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예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뉴스 갖고 신경을 쓰시는 분 계실 겁니다. 뭐 525조 빚더미 중국 여기 망해 절대 안 망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제가 중국이 양적 완화 정책에 돈 풀고 해서 2400에서 3100과 200 갑니다라고 강조해 드렸고 이제는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3200과 2800에서 지그재그 파동만 나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타협했다고 뉴스 나와요. 그때부터 미국 시장 빠지고 중국 시장 빠질까 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4월, 5월 달에. 여러분들 보면 미국 시장은 4월 달에 우버 상장 때까지 일부 IPO 세력들이 시세를 유지하다가 우버가 상장 재료되고 나서 다우지수가 급락한 상황 도출되는지 이걸 체크하시고요. 상해 증시도 4월 달 미국 중간에 타협됐어 했는데 그때부터 빠지나. 이거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릴 때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 증시가 떨어질 때는 더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우지수 이게 수렴이 됩니다. 지금 고가 내려오고 있고요. 밑에 2만 5천 선을 딱 거드리겠습니다. 이거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만 5천 선을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포지수를 두 가지 선. 여기 20, 20과 40. 20을 치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크로적으로 같이 보면서. 그래서 이 그림. 이번에 오늘도 275에서 지지해 주고 277.5에서 다시 꺾여 내려오는. 그리고 4월 5일과 4월 10일에서 이 그림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275, 삼성전자 4만 5천 원. SK 아닉스 7만 2천 5백 원이 지지되고 올라가 줘야지. 이 그림이 나오면 다음 공격이 나온다. 이 부분도 체크해 줘서. 오늘 빅스지수, 그 다음에 선물과 연계된 시나리오 같이 보시고. 북방주 오늘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승조의 TMS입니다. 이승조의 TMS입니다.